안녕하세요 털청국입니다. 오늘은 조각조각 스티커 아트북 탈컷에 대해서 리뷰니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볼게요 자 탈컷 아트북에는 1,2,3,4,5,6,7,8종의 탈컷 스티커들이 들어있구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시연을 해볼건데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 맨 처음에 경찰차가 나와있네요 자 너는 예쁜 사람을 잡아 삐용삐용 경찰을 의미며 복잡한 교통도 정리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용감한 경찰차에요 구급차 나는 아픈 사람을 도와줘 삐이뽀 삐이뽀 아픈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다 주는 구급차에요 긴급 출동하는 구급차에게 길을 꼭 양보해야 해요 해주세섭인 헬리콥터, 내 회전날개 소리는 엄청 커 헬리콥터의 내 회전날개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어요 회전날개를 빠르게 돌리면 위로 떠오르는 힘이 생겨요 뿌우우 나는 100견 소리를 내 둥둥 파란바닥 곳곳을 누비는 배에요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는 배가 많아요 기차! 나는 절도위로 빠르게 지나가지. 칙칙폭폭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달리는 기차예요. 고속열차는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빨라요. 버스!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지. 부릉부릉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는 버스예요. 목적지에 잘 도착하려면 버스 번호를 꼭 확인해야 해요. 목적지에 잘 도착합니다. 목적지에 잘 도착합니다. 목적지에 잘 도착합니다. 우주선! 나는 반짝반짝 멋진 우주를 여행해 드넓은 우주로 여행을 떠난 우주선이에요. 밝은 달과 별이 떠 있어요. 미래에는 우주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난 пов주선은 우주로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각조각 스티커 아트북 칼컷 편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